이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까요 최종 결과 뭐야 주세요 오늘의 최종 결과 먼저 음원 점수입니다 음반 점수입니다 글로벌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 투표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 점수를 합산한 영광의 1위는 스노우로더의 토네더 축하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엠카운트단에서 저희가 직접 처음으로 수상을 해보는데요 우선 이 상 안겨주신 우리 모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컴백한지 일주일 좀 더 했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게 체감이 돼서 저희 요즘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은 활동기간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앨범 너무 멋있게 만들어준 우리 빅히트 19분들이랑 박시호 PD님 또 슬로레이 PD님 그리고 우리 멤버들까지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엠카운트와 함께 봄꽃놀이 잘 하셨나요? 다음주는 보이넥스트 도어와 라이즈의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앵꿀송 함께하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월드 넘버 K-POP 차트쇼 엠카운트다운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없이 도망갔었어 그저 무서웠었어 아직 시작에서 기다리는 너를 두고 흘러 속에 Mars gone 오랜 promise promise 일 모르죠 나의 눈물 내 애는 뭐야 You and I 접속이 다 기다렸어 먼지 싸인 우리의 왕관 앞에서 영혼의 세계는 꿈처럼 다 새 영혼이 되죠 나를 불러줘 기억해 마침내 찾은 애써 나의 미래는 너야 Say my name 첫날의 약속처럼 널 세게 안을 거야 What you think you do What you think you do What you think you do What you say yeah Say yeah Say yeah, say it louder You and I You and I You and I 나를 태우는 그 불꽃이 So gay 영감같이 긴 여행 So gay 너와 나는 슬픈 My parody Say it louder You and I You and I Master My parody My parody